최근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 속에 틈새 시장으로 지방의 비규제 지역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규제 지역과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하면서도 청약이나 전매, 대출 등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는 지금 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김재는 아무래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좀 있어서 그래도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강도 주택 규제 속 지방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비해 청약과 전매, 대출 등의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 수요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 또 비규제 지역에서 높게 형성된 분양권 프리미엄의 영향도 한몫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전주가 작년 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인근 비규제 지역의 청약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전북 군산에서 분양한 더샵 디오션시티 2차는 1순위 평균 58.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지난달 익산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익산은 총 251가구 모집에 8,609건이 접수돼 평균 3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높은 경쟁률은 전주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으면서도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는 김제,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 역시 비규제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제한 등에서도 자유로운 데다, KTX 김제역과 김제종합버스터미널 등 교통수단이 인접해 있습니다. 검산 이지움 라프라임은 김제시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검산동 내에 주부님들이 좋아할 수 있는 주방 특화평력과 그리고 호베이로서 만족도는 되게 높을 거라고 저희들이 하단하고 있습니다. 또 익산에서는 유블레스 4.7 모현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 등 전라북도 비교제 지역의 분양이 활발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규제 강도가 더해지는 가운데 비교제 지역 분양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이성민입니다. 5. 비교제 sets